악습 전통. 참 좋지 않은 습관인 거죠. 김연경 선수가 벌써 36세가 됐네요. 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빨래를 하러 온 건지 운동을 하러 온 건지 모르겠다.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한 거죠. 그냥 전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배들 한 끼는 빨래감을 넘기는 사람도 별로 재의식이 없고 한국 사회 자체가 자의주의적 전통이 없으니까 당신하고 내가 동등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는 그런 사회니까 과거의 군대문화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축구계나 다른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세형 사건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되는 거죠. 김연경 선수는 작년 5월 달에 선배들도 많았고 규율이 심할 때에서 그때 좀 많이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36세 과거를 기억하니까 과거는 좀 아름답게 치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한 거죠. 그 당시에 선배들은 세탁기를 쓰고 막내들은 손빨래를 했다고 그렇게 대묻자 이건 선배들이 시킨 게 아니라 팀 자체의 규율이 있었습니다.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1년에서 2년 정도 하다가 김연경 선수가 내가 지금 빨래하러 온 건지 운동하러 온 건지 모르겠다고 한마디를 들이받았다. 배구하러 왔는데 배구보다 빨래하고 청소한 시간을 더 많이 쓰니까 이런 아주 짙은 아주 질긴 이런 전통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겠습니까? 이런 좀 오래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습관들이.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번에 안세형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김연경 씨 이야기가 청소하고 그때는 빨래를 다 같이 모아서 후배들이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빨래도 산뜸이처럼 많았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는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늦잠 자면 혼나기도 했습니다. 늦잠 안 잔 척 뒤에서부터 쓸고 온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걸려서 혼도 났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후배들이 하는 게 옳은 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mg세대니까 젊은 세대한테 너무나 과중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불만을 터뜨려 가지고 온 세상에 그냥 들썩거리게 된 겁니다. 2월 달에 안세형 부모가 부모한테는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선수촌 생활을 안세형이 파리올림픽에 대비해 온전히 재활과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안세형 부모가 강하게는 이야기를 못 했을 겁니다. 그쪽이 갑이니까 협회척이. 그러나 부모가 이야기하는데 지켜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청소 빨래청 빨래 라켓줄 교체 이런 것을 별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과거에는 그랬다고 치더라도 고쳐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 방송을 떠나신 분도 계시니까 그거를 가지고 제가 가타부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믿음을 미뤄보게 되면 옳지 않은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회가 이렇게 집단주의적 색채가 강한 사회로부터 계속해서 개인주의적 색채가 강한 사회로 이행을 해야 사회가 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개인도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이렇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아니 자기가 빨래를 해야 되어도 남이 왜 합니까. 아니 자기가 방청소해야죠. 남이 왜 방청소를 시키죠. 아니 자기라켓줄은 자기가 갈아야지 왜 남한테 갈아줍니까. 아니 갈아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옳고 그름을 좀 많이 구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옳은 일이 아니다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미 공론화된 이상 이 부분을 고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제대로 고칠 수 있겠냐 문제는 두고 봐야 안 되겠어요. 김영경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반발해 가지고 많이 고쳐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세영 씨가 이야기한 것이 고쳐질 수 있겠느냐. 발전이라는 것이 이러면 들 부정의하고 불합리하고 이런 부분을 고쳐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세영 씨가 많이 이번에 또 욕을 많이 먹었죠.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런 혹력을 치루지 않고서는 고쳐질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니까. 그래서 이번 사안도 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 가지고 저의 논평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공 박사님 공병호 tv하고 또 btv를 보니까 너무 판이하게 다른데 그것 좀 더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btv라는 것은 좀 젊은 분이 하시는 거고 또 그분은 논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안에 따라서 대세를 추종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대세를 따라 쓰면 저도 그냥 안세영 씨를 그냥 두들기는 쪽에 섰겠죠. 대세를 따라 쓰게 되면 의로사태를 열으니까 의사들을 때리는 쪽에 섰겠죠. 그러나 저는 배운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의 논평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세가 딱 행성되면 대세에 딱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립, 자존.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입니다. 자립, 자존. 여러분 노년에도 항온, 이혼이 왜 늘어납니까. 아니 노년에도 뭡니까. 그냥 자립, 자존하면 갈등이 없을 거 아닙니까. 진정한 개인주의의 복원, 개인의 발견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노년이 되어서도 혼자서 자유롭게 잘 사는 사람들 정신 세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아마 공병호 tv를 오랫동안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말씀을 제가 직접 드리지 않더라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은 자립, 자존인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거다 이야기죠. 부어기를 왜 꼭 여자만 해야 되나 남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내가 여러분 밖에 나가면 자기의 해 먹으면 되는 것이고 씩씩하게 사는 거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안세형 사건이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될지도 궁금하지만 안세형 사건을 두고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의견의 충돌 하는 것도 보게 되면 좀 연구할 만한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오늘 허성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왜 다른 사람 시간을 뺏는 관습을 계속해야 됩니까. 시간은 그 사람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스캠이라 하시니 사기가 왜 여러분들 아주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 사람의 시간, 생명을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한 천만 원을 모으는데 3년이 걸렸다면 천만 원을 사기를 쳐가 여러분들 훔치게 되면 3년의 세월을 그냥 강제 노역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자기가 쓴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죠. 사기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왜 내 시간을 뺏는 관습을 계속합니까. 오늘 사찰님 정년 퇴임하고 배우자인 24시만 바라보고 있으니 지겨우스 항원이론이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그건 뭐 사정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배우자만 왜 봅니까. 오다 가다 이런 만나가지고 한 30년 40년 살았으면 남남이잖아요. 좀 친한 남남이지 않습니까. 독자적인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독자적인 생각이. 여러분들 방송을 진행하는 철학도 그런 철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쿨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제 삶도 그렇고 제 삶도 그렇고 그냥 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철가. 친구가 그냥 또 친한 사람이잖아요. 오로지 복종해야 되는 건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처럼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중앙에 믿을면 중개인이 많이 필요하냐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도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직접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뭘 원하는 걸 좀 털어놓으면 되는 거지. 왜 중간에 믿을면 중간 사람이 있어야 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좀 생각이 좀 다른 거죠 다른 분들하고. 자 여러분 오늘 참 귀한 이야기를 하셨네요. 여기 보시면 외국에 살게 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에 사시면서 더 한국적으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이 한국 사회에 주는 이런 논평 의견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죠. 어제 방송을 보고 대학을 여기서 졸업하고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벌써 미국을 가신 지가 한 30년 이렇게 됐겠죠. 그러나 비즈니스는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한